OK! Get down! Get down! 지금 6시 30분에 일어나서 지금 랩킹 2라운드 파이팅! 파이팅! 체크레이를 하고 털리 버스를 타고 지금 다음 장소로 성공합니다! 자, 얘들아 가자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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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진짜 잡아 한 손으로 안 됐어 너무 못됩니다 재래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? 딥 슬립 중에 우리 교준이 아 이렇게 나갔어 툴리 털리 털리 투어 털리 래프팅을 다녀와서 지금 라군을 가고 있는데 얼굴이 엄청 탄 것 같아요 지금 나 많이 탔니? 거맥거맥한지 머리는 왜 5대5가 됐냐? 얼굴도 많이 타고 목소리도 가라앉고 지금 하루종일 원투원투를 너무 많이 했어 진세는 체력이 좋아서 물에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 밥이 너무 먹고 싶다 오늘 털리 투어를 마치고 지금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바로 드론 난리로 그리고 라군으로 가요 드론 난리로 로봇 그래서 이 모자 레전드 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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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디어 털립투어 다 마치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 날이라 맥주도 거하게 세팅을 하고 지금 친구들이 신라면하고 미고랭 그리고 돼지고기 남은 거 다 섞어서 뭔가 하고 있어요. 기가 막힌다. 나 소금 뚫려다 말았는데. 지금 열심히 요리하고 있습니다. 오 시원해. 잘 먹겠습니다. 나도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진솔입니다. 진솔. 코파도 들어가겠다. 원래 이런 얼굴이 거래에다에 나오는 거예요. 네 얼굴은 어떻게 나오나 보자. 내가 복수한다. 내가 진짜. 낫지 그래도 내가. 응? 너보단 낫지 그래도. 그니까 조금 낫더라고. 이 정도? 아니지. 220불대 꼽아도 들어. 220 충전. 얼마나 되겠는데. 얘네 진짜 자겠습니다. 내밀치고 와야 돼. 하이파이. 하이파이. 소 patience. 오우.